저희 트러플 샴푼이랑 멘보샤 5개 썰어요 3개딜리도 괜찮은데 5개들이 양이 좀 커서 그럼 3개만 주시면 돼요 우리 멤버샷 박윤가 하나에 프레플 짜장면 차솔 짬뽕이야 4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들이 엄청 많아요 차들이 엄청 많고 국수는 여기 밑에 찌렁하고 되게 벌쭉해 고기 많네? 고기가 많아야지 하려고 오늘 먹은 면은 집에 있는 대만의 하얀색 보라주 hoax 프레플이 3개만 있어 한 마리 스크림 투명하다 너무 맛있어 아, 새우야? 어 너무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 아, 새우야? 어 아, 너무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 무거워 무거워 아